한국 스포츠 경제 박창욱 기자 배우 황보라가 연인 차은우와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가 재조명됐다. 과거 방송된 mbc의 브리원 예능 프로그램 비디오 스타일 sqo에서는 황보라가 연인 차은우와의 러브스토리를 공개했다. 보라는 연애 7년째인데 늘 사랑받는 느낌을 받는다. 남자친구가 손빨래도 해주고 위험한 일은 못하게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여비시아버지인 김용권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아버님이 여행가시면 아들들 선물은 안 사오셔도 내 선물은 꼭 챙겨주신다면서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면서 그는 결혼 계획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다. 황보라는 남자친구가 프로듀서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됐다. 혼자 힘으로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아직 조금 부족해서 한방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다시 한번 더 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다가야 할 영화라고 떠오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